자, 이 4명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조합입니다 자, 우리 각자의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포즈 될까요? 네, 각자 캐릭터를 포즈 한번 잠깐, 네, 2초 고민하시고 자, 왼쪽부터 한번 보고 포즈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, 왼쪽 네 하나, 둘, 셋 아우 아우, 좋습니다 자, 가운데 한번 볼까요? 네 자, 오른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, 네 분의 캐미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, 우리 왼쪽 다시 한번 볼게요 네, 왼쪽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, 자신 있는 포즈 가운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, 서로 내가 최고다 할 수 있는 포즈요 네, 화이팅 네 자 아, 이 네 분이요 아무래도 그게 주인공들이니까 자, 네 분이 한번 각오를 다 줄 수 있는 화이팅 한번 가보겠습니다, 화이팅 자,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자, 가운데 보고도 가보겠습니다, 하나, 둘, 셋 화이팅 자, 오른쪽 기자님들 보고도 한번 가보겠습니다, 하나, 둘, 셋 화이팅 네, 잘 될 것 같습니다 자, 네 분 잠깐 무대에 계시고요 자,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 전 배우님들 오늘 오신 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, 우리 강부자 선생님, 우리 홍여석 배우님, 차화연 배우님, 김혜옥 배우님, 김창완 배우님 이렇게 아홉 분 무대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대가족이 이제 모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요 네 자, 아홉 분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무대가 꽉 찼는데요 자 네, 네 우리 감독님까지 같이 한번 모실까요 우리 한준서 감독님 네, 올라가셨습니까 아, 예, 어느새 올라가셨어요 네, 네 자 우리 아주 화기애애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어색하시면 우리 손가락 하트 한번 가죠 네 손가락 하트 자 손가락 하트 하고 자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쪽입니다, 네 자, 사랑해요 네 자,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트 발사 네, 사랑해요 네 자, 오른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자 이번에는 열 분이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열 분이 네 자, 하나, 둘, 셋 가운데 보고 한번 할까요 자 하나, 둘, 셋 화이팅 네 진짜가 나타났다 대박입니다 네 아, 네 포토타임 네,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가져봤습니다 다섯, 셋 다섯, 셋